안녕하세요. 작곡가 이코네입니다. 오늘은 2017 레이아크콘에 오실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실 N2NM도 이 자리에 함께 계셨으면 정말 좋겠지만 지금 바쁜 출장 스케줄으로 인해서 자리를 비우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같은 엔저레스는 이 이라인을 N2N이라고 생각하게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 N2N님 비록 함께 인사드리지는 못하지만 N2N님은 여러분의 불타오르는 손가락과 항상 함께 계실까요? 현재 디모스의 타임이죠? N2N님과 저 리코드의 새 컬렉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코드 컬렉션 볼륨2가 업데이트 출격 준비 중입니다. 이번 N2N 리코드 컬렉션 볼륨2에서는요 지금까지 그려봤던 여러분들이 아주 재밌게, 아주 재밌게 플레이하실 수 있는 곡으로 열심히 준비해봤는데요 조금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사이포스 셀렉션 볼륨1 그리고 2의 아트를 담당하셨던 프리님께서 직접 특별히 에이하크콘 2017을 위해서 라이브드로잉 축전을 준비하셨어요 우와 라이브드로잉 영상과 그리님 함께 보시면서 옷도 조금씩 들어갈까요? 너의 음악을 어트를opy 어려울 수 없는 이나 서야될 computed 저도 1,2,1,1 Yeah And there's something new Don't miss me so Promise me 4,1, 1,3 You'll want me You're strong, here I'm better 이후에 계속 이어서 펼쳐질 설레이는 게임 소식과 그리고 멋진 공연 보시면서 재미있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다 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곧 있을 업데이트의 새 곡 그리고 새 컬렉션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여러분 특별한 소식이 한 가지 더 남아있어요. 디모의 총괄 디렉터이신 토니 리눔과 저 니코드가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콜라보레이션 곡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곡을 좋아해주시고 또 재미있게 플레이해주신다면 추후에 콜렉션으로도 만들 예정입니다. 자 그럼 저희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었던 소식은 대강 다 전해드릴 것 같아서 엠투유니과 저 니코드는 이쯤에서 인사드리고 물러갈게요. 꼭 다시 만나요. 꼭 다시 만나요. 안녕. 좋은 시간 보내요. 빠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